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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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각종 신령한 은사를 제공해 주신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긴보도 1자 7절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여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다 함께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동네는 아니고 다른 동네 가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문을 받고 있어요. 목사님들이랑 하는 사람들도 그 세상에서 돈을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경영하는데 물질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전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다 갖고 있잖아. 우리 170불 줬는데 긁으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로 긁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정치판에서 돈을 준다니까 자기들께 모여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싹불 목사님인가봐. 그러면서 내가 그거 보고 야 이거는 진짜 아니다. 목사님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성도는 또 정신을 차려야 되지만 목사님도 차려야 돼. 그럼 목사님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성도는 죽어버려. 근데 우리 동상교회는 막 성령의 불이 일어나는 교회잖아요. 신의가 일어나는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가는 거예요. 다음 차에 일어나는 교회에 영광을 줄여요. 아멘. 우리 성도의 영광을 줄여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아멘. 우리 이 사람들이 신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내가 나는 하나님 몰라? 이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모른다는 사람이 있으면 나 가슴이 출렁 내려앉아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저 사람은 아버지 모른다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죠. 불이라는 것을 사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가지 말하는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처지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주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이 있게 하신 것을 다 믿잖아요. 아멘.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천지가 너무나 아름답고 이 바닷가를 내려보면 저 바다 저렇게 하나님을 창조하셨구나. 정말 이렇게 멋있는 이것을 정말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인간이 본연에게 양심을 주었어요. 양심을. 우리 다 양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도 살아야 된다고 다들 가르쳐줬어요. 아이 태어날 때 보세요. 숨을 쉬려고 막 손을 지르잖아요. 울잖아요. 안 울고 큰일 나. 울어야 돼. 딱 해가 고파. 첫을 빨아. 그건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이들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게 살을 하고 창세기 2장 28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 믿다가도 마음이 돌아선 자들 이런 자들은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이 회복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주인다. 이 하나님 오직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을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이 보여야 된다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 만물에 의해서 보여줬다고 말하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란데 그들이 핑계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핑계하면서 살아요. 핑계. 얼마나 우리도 핑계를 많이 합니까? 핑계하는 그 주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용서. 아멘 무슨 일이 있었죠? 왜 핑계하는 거야? 아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도 모든 것이 일이 이루어져 나아가는 걸 보면 내 잘못이야. 아멘 다른 사람은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아멘 그럼 내가 주님 앞에 내 잘못입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했을 때 주님께서 딱 딱 딱 오늘 아침에 오면서요. 막 빨리 달려가다가 내 부주의로 인해서 그 자동차 반반 거기 문 열고 들어가는 데다가 나 여기 완전히 확 확 지나갔고요. 멀리서 핑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 엎드려서 한 1분 정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30분 있었나 1분 있었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어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아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잠깐 잠깐 순간순간 그 내가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볼 수 있는 연관이 열려야지 아멘 연관이 열려야지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출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뭐라 하겠어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겠다고 말씀하겠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그래야 이 사람을 캡치할 수 있는 거야. 아멘 한 몇 번 말해보면 딱 그 사람을 캡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거는 뭘로 돼? 기로로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장원세에 19장 23년에 보면 여호와를 경애하는 자는 사람에게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요. 경애하는 것은 촉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호와를 경애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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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자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며 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은요 10편을 많이 썼잖아요. 그는 그 목동시대 때든 사월한테 쫓겨다닐 때든 계속 시를 쓰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주셨어요. 시를 써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10편 8편의 1절 3절 4절을 보면 그 시가 나와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어린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날이다 아멘 주의 손가락을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주신 칼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랄까 그러면서 아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짜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얻어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아름답고 보이고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살아가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싸움을 싸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저 사람이 되기 싫어 하는 행동만 봐도 배기 싫어서 죽겠어 그렇고 다른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오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히 기도하냐 하면 감사하지도 않냐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한가여 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더니 스스로 지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사람과 새와 진술과 키워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수비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안한 하나님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우상 수비하지 않고 살지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옹심과 반 자연 마음물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보여줬는데 그렇게 우상 수비하면서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를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짐승이 서있고 사람 동상이 만들어져 서있고 그렇잖아요.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우상 숭배하십니까? 돈이 우상 숭배입니까? 자녀가 성공이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런 것을 한다면 다 버리셔야 돼요. 하나는 진노가 놓은 거예요. 물론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열심히 내가 일해서 돈을 벌어지. 중독이 중독이 있어가지고 말 로또 중독 이런 거 걸려가지고 맨날 건네다가 내 생각을 다 뺏기면 그건 중독이라니 우상 숭배라니까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자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나를 영화롭게도 아니냐고 나한테 감사하지도 아니냐고 우리는 하나님 창조할 때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주시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면 돼요. 그 나머지 진입해서 알아서 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경험하면서 사실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노마서 8자 5절부터 9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 나다 모르는 게 계속 목이 잘 말했더라고요. 이것으로 붙여져야 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제사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겁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성정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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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나머inh. 언제냐. 아멘. Jung을 하시면 그러니까 자기 집에 보니까 곶반이 작아. 그래서 내가 곶반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거기다가 내가 주사한 모든 것들을 넣어야지. 다 넣어놓고 나는 이제 배부르다고 내 영혼한테 이제 쉬고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시대에 어리석인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보러 찾으드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무슨 것이 되겠느냐. 자기들여야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다는 위로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진동하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 즐거워하면 이럴 때 내가 가진 것을 막 날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아라. 인색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결국은 끊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우동한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뭐 아이고 교회 가도 그렇고 교회 가면 뭐해 이러면서 안 와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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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속 에벤지리티받아 말아라. 그런 게 그거예요. 문 밖에 딱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아 여기서 성전 안에서 얻은 그 은혜를 갖다가 문 밖에 나가면서 대돌아가 탁 넘어가면서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는 주님 아버지니까 다 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 이루어진 게 믿습니다. 탁 나가면 아이고 언제야 거기서 될란가. 우리 무단대로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아멘 믿음 없이 하는 거는 하나 더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내 믿음대로 되시지요. 내 믿음은 너를 부르라 했는가. 아멘 오직 너의 믿음으로 낫기도 하고 부여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금방 기도해놓고 금방 나가면서 반대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들어주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우리 응답이 빨리 될 때 듣고 늦게도 될 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고 막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내 집에 무슨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설명 지금 안 돼 있다가도 나중에 될 것을 믿으니까 그 다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막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백 번 천번 만 번 만 번 한 사람이 병이 나와버렸대요. 아멘 그냥 계속 감사합니다. 아멘 이 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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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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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른 기도를 안 하고 오직 감사합니다. 나를 이 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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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내 병이 다 없을 리 없어요. 아멘 follow 24절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정역 들어내며 주인되이요. 더러워면 주싼 26절에서는 부끄러운 엽심에 내배로 주었으니 28장에서는 마음에 하나님을 중기시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밀어 줬다고 말해요. 내밀어 더 버렸어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죄를 지으면 내밀어 더 버린대요. 유기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밀어 주면서 너희가 기도해도 나 몰라. 내가 언제 너 알아? 나 언제 너 봤어? 네가 그렇게 행동한다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알아? 난 몰라? 그러면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쓴 때 고린도에서 방금 썼는데 로마가 너무 우산숨기에 빠져있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이 타락한 상태에서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전 세계와 이 나라 안에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저지러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폐기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주님하고 우리가 동행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26절, 27절에서 봉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봉성에 지금 봉성 합법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걸 반대 기도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을 반대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하면 우리가 이렇게 집회하면 다 봉사무소에다 다 보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 새벽에 드립니다. 보고 저녁에 드립니다. 보고 보고해야 되는 사업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도를 봉성해법 차별금지법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지를 아는데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버려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성적으로 타락이 되고 중독 우리나라 보호에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번에 봉성에 간사가 봉성에는 자기가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온 간사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봉성에는 상처가 있어서 그렇대요. 어렸을 때 내가 여자에게는 남자한테 그 당한 상처 때문에 그게 나도 남자 같아서 이렇게 여자한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그렇게 흐름한 주사는 맞으면서 막 가진 악을 쓰고 그렇게 살아갔네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있어도 3년 이상 걸린대요. 자기 자기 정체성을 찾을 때가 돌아올 때까지가 3년이나 걸린대요. 빨리 걸린 것이 3년이래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동안 흐름한 주사를 맞으면서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렇게 내 마음에서 다 없어지려면 오랜 시간을 걸린대요. 그래서 동성애 하는 애들이 나와서 간사를 해가지고 간사로 활동하면서 다시 또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나중에 동성애 둘이 남자가 둘이 와서 결혼식 주례석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들 그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1절에 보면 바울사도가 말했어요.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흠한 것들 같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들은 청룡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 무지함으로 그들의 마음이 와락해진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오직 너희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는 그 같은 것을 배우지 아니한 너희라 아멘 우리는 몸에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알잖아요. 그걸 배웠잖아요. 지금부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진리가 내 안에서 있고 성력에 충만함으로 사나 주님아 나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과 날나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부를 주면 작당하지 않은 일들이 29점 30점 까지 있는데 이것은 같이 읽읍시다. 뭐가 이렇게 내부를 주는가 모든 불이 추악 탐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능제 사기 악농이 가능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 하는 자요 능력 하는 자요 교만 하는 자요 사랑 하는 자요 악을 도로 하는 무한 자요 배 악 하는 자요 무정 한 자요 무장 위 한 자요 32절 그들 일 같이 일 행하는 자를 사양 행한 하느님께서 지옥하심 알고도 자기들 만 행할 거 하느니라 또한 그런 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1가지 제약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중에 내가 몇 개나 갖고 있는가 내가 몇 개나 이렇게 안전 하나님이 진두 하시는 이 일 우리를 매별로 들여 있는 그 일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참담한 마음으로 내가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부터 심판한다고 목사 장도 권사 집사 성도 그 다음에 세상 밖으로 나가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목사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로 사면 안되겠구나 그러면 이 21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더 많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정직한 영 정결한 사람을 살고 거울한 사람을 살기 못하세요 그래서 또 다이슨 이야기하지만 다이슨 어떻게 해요 10편에서 이렇게 썼어요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 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성령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그 기도를 할 때가 언제냐면 저 저 8세바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다이슨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 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서로 상의하면서 싸움에서도 뭐에 일을 하는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데 이 다세바 사건만은 자기 마음대로 온 거야 그래서 6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남편까지도 전장투에서 앞장서서 짙게 만들어 그렇게 천임 공로할 일을 저지르고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아간 선지자를 보내는 거야 너가 그랬다 그러니까 바로 다이슨 또 회개의 눈물로 흘리면서 이렇게 침상을 척싱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21가지 제약이 우리한테 비록 있다 할지라도 한가지라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소멸해 준다고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님의 택한 백성을 살아갔어요 절대 우리에게 정말 연단과 큰 시련 아프로 주시기 바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금같이 나오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해보가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보여줄 필요 덮고 뿌리고 다진 장애가 다니기 바랍니다 어릴때부터 손꼽밟고 꼬작둑 간접둑 기념 근육 조절 세번세 불폭 안다 깨신게 중추신게 깨신게 불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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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있는 것을 낳고 병이 있는 것은 치우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치워지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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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지우시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에게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동산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예수 아래서 너희를 향하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확증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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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예수 피 예수 피 내가 혹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말비한 짱도 너에게 올 자가 나에게 올 자가 없다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기 그것을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을 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시고 우리 성농인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적감버리더스 그런 사람 아무도 부활할 사람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오직 부활하셨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고 비로 앉아 계세요. 아멘 그분이 다시 오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주님을 전해야죠. 아멘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복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해. 아멘 그냥 예수님 옆에서 그냥 날라 누르 하고 사는 거야. 아멘 그것을 우리가 항상 원의 속에 생각하시라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아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가 항상 깨워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도 내 가슴에서 하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멘 확신을 갖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리고 예수는 어때요? 마태봉 25장에 나오는 기름과 듬을 준비하는 가사처럼 아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라. 아멘 인내하며 기도하라. 아멘 그리고 거울으로 가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었지요. 아멘 거울으로 가고 지혜롭고 정결한 여자가 되어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 내 스님을 만나라. 아멘 아멘 마태봉 21장 36분에 가면 너희는 장차온 이 모든 일이 눈이 비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하룸사로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아멘 우리는 새해 앞을 빨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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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항상 펼쳐져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도 속에 감춘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며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요즘 주님을 찾아가며 그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내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가정가정마다 믿음의 명분이 가문이 되기하여 아버지 재정의 모든 것들 풀리고 열려 돌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나누고 베풀고 성기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초상으로부터 내려온 더러운 저주들은 예수님을 다 파시옵소서 다 파시옵소서 파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만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마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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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